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내년 2월이면 거의 코로나19가 지속된 2년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에 대면거래, 주로 매출을 의지해오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이나 심리적 고통을 뭐라고 말과 글로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코로나19가 거의 2년 지속이 되고 또 2년 이후에도 얼마나 더 갈지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일러스의 감염증 확진자 급증을 위해서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요 며칠 사이에는 언론상에 자영업자들의 항의와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그런 상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명을 달리한 한 자영업자 소식입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 사흘 만인 지난 12월 20일 날 한 자영업자가 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던 가게 주인 정모 씨가 생활고를 이유로 스스로 막다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그런 가게 문 앞에는 상중입니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안내 걸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막다른 그런 선택을 한 분들이 자영업자들 가운데 총 24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의 2년에 걸쳐서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고정비와 생활비는 계속해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정말 돈을 벌어서 가게를 꾸려온 그런 생활이라 한 사람으로서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자영업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2년 동안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간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가게와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얼마간에 저축이라도 있으면 버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축이 돼 있어야 2년 동안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지지 않고 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 정도야 저축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2년 정도 되면 그 사이에 또 빚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을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는 광화문에 모인 분노한 자영업자들입니다. 12월 20일 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는 자영업자 한 500여 명, 주최측 추측은 1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자영업이란 것은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시위에 참가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와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그런 골기회의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방역패스와 영업제한을 철폐해달라.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확대해달라. 소실본팡법을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지금 여당에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을 아주 요구하면서 총걸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등에서 올라온 자영업자들은 시위참여 제한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참석인원 제한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경찰과 상당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몇 분의 주장이 현재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딱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업을 다 접고 오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외환위기 IMF도 겪었지만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매출이 80%까지 줄여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영업하시는 A씨의 이야기는 그냥 대표 사례입니다. 매출이 80% 줄어서 2년간 끌어오면서 빚만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지금 대면 거래에 의존해야 되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B라는 분은 확진자가 천 명이 넘은 이후로 가장 높은 방역지침을 지금 정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장사뿐만 아니고 감시자 역할까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방교로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만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는 정부 방역 방침의 바로 대든 A카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자영업이든 간에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부 방침에 맞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행정당국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A카페는 지난 18일부터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는 정부 방침에 반해서 24시간 정상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정부 방침 지킴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 이유는 지난 1년간 누적 적차가 무려 10억 건 정도를 넘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A카페는 전국 14군데 지점을 두고 있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주의 서귀포점을 폐업했습니다. A카페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은 24시간 영업을 강행했습니다마는 그러나 21일부터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여서 24시간 영업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인천 연수궐 같은 경우는 A카페 본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본사와 또 카페 두 곳을 단속했고 카페 대표를 연수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부에 따르면 집합금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이상의 집단 감염을 유발한 경우는 구상권을 정부가 행정당국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전국의 그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 줄 정도로 우리 재정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천재지병급 그런 사태고 또한 정부 방역정책의 실패가 겹치면서 그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치 방역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융통성을 충분히 정부가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논란은 많겠지만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자영업자뿐인가라고 이렇게 볼면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자영업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살다 살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 피해가 참 크고 또 그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확대 발전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최근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내세우는 그런 불만과 그리고 비판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고통은 우리 사회가 전혀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